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안녕하세요, 슈퍼카인입니다! 네, 저희 이렇게 첫 뮤비! 드디어! 드디어! 네, 많이 들어주세요! 네, 저희 바로 한 번 뮤비 리액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! 자, 슈퍼카인! 렛츠고!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! 슈퍼카인! 2개 세트! 2개 세트! eggm Cord 제 방에도 들어가는데 어? 입을 졌어 예 아 멋있다 오 이거 4 봐디 와 노릇 냐 와이 와 야야 에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 알겠지 와 와 요걸 이렇게 보네요 와 진짜 진짜 뜨거워 잘생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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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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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또 괜찮은거 딱 보자 와 뭐야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누구야? 아 누구 말할뻔했어 누구야? 누구지?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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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플레이어들한테 한번씩 짧게 하고 저는 일단 플레이어분들이 기다려주시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림에 어떤 결과물을 내려볼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많은 사람과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뮤비 봤는데 너무 멋있고 보고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잘합니다 지금 보고 플레이어분들께서 이야기를 써주셔서 더 흥미롭고 재밌는 콘텐츠랑 이야기가 써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 레고 많이 놓치지 마세요 보세요 좋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레고 진짜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앞으로도 저의 행복 많이 기대해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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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